뭐야 저거? 저, 저 뭐야 저 근육몬들아? 딱딱해! 딱딱해! 내 근육들 딱딱해! 모든 것들 딱딱해! 하나, 둘, 셋, 야! 자, 자, 자! 다들 잘 보라고! 나의 엄청난 근육들인 말이야! 이렇게 근육이 많으면 이것도 가능하다고? 이거 말이지? 야, 말이 돼? 우와, 팔 엄청 크다! 자, 다들 여기 매일마다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몸을 만들어주면 나처럼 이렇게 든든한 몸을 만들 수 있지! 우와, 역시 퉁퉁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! 정말 최고다, 최고! 그래, 그래! 야, 너도 한번 힘 한번 줘봐라! 남자답게 말이지! 아, 약간 민망하지만... 자, 그건... 오, 이 자식이... 아니, 동의 하나도 없잖아, 이 민망한 녀석이! 야, 리아야! 너도 한번 해봐라! 오, 난, 난, 난 안 할래... 이 자식이 한 번 해보라니까! 오, 아, 알았어! 어이구, 뭐야! 뭐야, 뼈다귀밖에 없잖아! 야, 얘 팔뚝 봐! 완전 젓가락이잖아! 크하하하하하하. 기라이모, 기라이모! 기라이모... 똑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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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딱. 좋아, 완성했다! 자, 이제 합치! 좋아 길어졌다 지랄몽 지랄몽 니아야 무슨 일이야 지랄몽 왜 이렇게 다리가 길어진거야 어때 짱 멋있지 지랄몽 다리가 어떻게 된거냐고 이렇게 다리가 길어지니깐 멋있지 슈퍼모델들도 다리가 쭉 기니깐 멋있더라구 전혀 안멋이는데 징그럽기만 하잖아 원래 내 모습이 더 잘올리는거겠지 그날저나 어떻게 한거야 이건 바로 내 맘대로 내 몸을 만들 수 있는 몸점토야 내 얼굴이나 내 몸에 이걸 붙이면 내 모습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 완전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래 지랄몽 그래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널 아주 멋쟁이로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지랄몽 잠시 후 좋아 좋아 다 만들어둬야 자 다 됐어 지랄몽 한번 입어봐 뭔가 좀 이상한데 무슨 소리 남자는 잠으로 딱딱한 근육 그게 멋이라구 그래 알았어 한번 입어볼게 자 간다 자 어때 오 멋있는데 지랄몽 이번엔 내 차례야 비켜 그래 이번엔 내꺼야 내꺼를 이제 만들어볼거야 좋았어 멋진 근육이 완성됐어 어때 지랄몽 우린 이제 근육친구가 되었다구 오 굉장한골 리아야 그러면 이제 우리 밖으로 나가서 이 근육들을 자랑하자 좋은 생각이야 지랄몽 라공 렛츠고 가자 라공 구독하기 부탁해요 기리야 저 자식 울면서 도망가더니 도대체 어디로 간거야 그러게 말이야 오면 아주 때려주자고 완전 때려주자고 그래 그래 뭐야 저거 저 뭐야 저 근육몬들아 ري아 오오아 딱딱해! 딱딱해! 내 근육들 딱딱해! 모든 것들 딱딱해! 전역 지랄몽 딩장! 호 호호호호 렛렛퀴 기리야? 그래? 저 지랄몽?? 흠 이...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...뭐한거야 도대체 어휴 운동좀 맨쩔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어디리 자식이 맞아 몰래 자식! 거짓말 씹! 거짓말 씹 말라고! 어? 퉁퉁아? 한 판 해보자는 거야? 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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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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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! 야! 장난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닐까?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! 드나저나 리아야! 너 정말로 운동한 거야? 에이.. 사실은 말이야! 쏙쏙쏙쏙쏙쏙쏙쏙! 오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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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해! 쏙쏙쏙쏙쏙! 와우! 딱딱해! 요! 오! 난 항상 다리가 예뻐지고 싶었거든! 고마워! 다리가 엄청 길어졌다! 하하하하! 딱딱해! 딱딱해!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해! 야! 이거 바위야 뭐야! 잘 가! 데트! 그래! 난 갈게 얘들아! 고마워! 어? 가! 아이고! 피켜! 아이고! 아.. 아우! 살망구! 뭐? 지랄몽! 지랄몽! 너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! 응? 음.. 제 전문분이 확인하죠! 이쪽은 없어보세요! 빨리! 나의 납작한 코를 우뚝 쏘은 이쁜 코로 바꿔줘! 케어! 아! 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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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오! 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! 지랄이 뭐 엄청 매콤하워! 우리 엄마 거기 조스바를 만들면 어떡해? 미안해. 내가 조스바를 먹고 싶었거든. 괜찮아. 엘리야야, 우리 나가서 길거리로 가서 우리 근육을 뽐내자! 좋은 생각이야. 딱딱해! 딱딱해! 딱딱딱딱딱딱딱해! 딱딱해! 딱딱해! 모두 딱딱해! 내 근육을 봐! 내 근육은 뭐지지? 지랄이 놈! 지랄이 놈 사람들이 우린 전부 쳐다보고 있어! 우린 관종이야! 이 정도라면 페이스북 구독자 천만 명은 너무 쉽겠는걸! 좋았어. 이제 딱딱한 근육도 얻었으니까 뭘 할까? 아, 맞다! 이럴 때가 아니지! 난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! 그럼 잘가! 안녕! 난 뭘 해야 될까? 좋았어. 딱딱해! 아, 깜빡했네! 어제 만들어놓은 기계 완성시킨다는걸! 룰루랄라! 어? 아휴! 아휴, 힘들어! 아휴! 더 이상은 못 끌겠네! 여기다 납둬야겠네! 아아, 힘들어! 아아... 할아버지! 제가 도와드릴게요! 아유, 고맙단다! 근데 무거워서 괜찮겠네! 아이, 괜찮겠네! 근육 보니까 괜찮겠어! 왜 그래요 그래요. 제가? 자... 해볼게요! 아휴, 다시 한번 exciting subirhip! product 나 안 밀리지? 응! 응! 아니 이 젊은 녀석이 근육이 뭐야 이거 근육이 그냥 풍선근육이지 쓸모도 없네 에라이 나쁜 녀석이 그냥 내가 끌고 와야지 힘도 없고 쓸모없는 거지 아 맞다 모습만 보고 나도 깜빡하고 있었어 이 근육은 다 가짜라서 진짜 힘은 없다는 걸 니아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 주지 않아도 별일 없겠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비크 이 텅 힘나가시네 뚝뚝뚝 무슨 일이야 요르르 저기 있는 사람이 내 거 내 돈을 훔쳐갔어 흔히 어떤 녀석이 내 동생을 어디야 저기요 아저씨 뭐야 뭐야 내 동생 돈을 뺏으면 안 되죠 뭐야 이 딱딱해네 미안 돈 돌려줄게 죄송하지만 그 대가로 한 대만 맞으세요 나 자체가 어디 풀콕 퍼쳐 어 어 에 뭐야 이 깃털같은 주먹은 완전 덩치만큼 풍선이잖아 이 팔아버려야겠어 일로와 이 꼬맹아 시질의 속에 대신 안그럴게 딱딱한 퍼부르 빵같은 녀석 일로와 으아 으아 헉